안녕하십니까 이기적 NCS의 NCS 크루팀의 최윤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수리 능력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 수리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두렵고 불안하고 늘 내가 못했던 영역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기본적인 이 수리 능력에서 또 알아주셔야 되는 이론들이 공식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식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이 수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이에요. 특히나 자료 해석에서 혹은 피두령 위주에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한다. 왜 어렸을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 수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 기초 연산 능력이 뭘까요? 4층 연산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쵸? 이 4층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가 비용을 쓴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측정할 수 있고 또 고객이나 소비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통계를 내야 된다던가 이런 걸 계산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초 연산 능력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단위들은 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위를 바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길이, 센티미터와 미터의 차이 그리고 넓이, 제곱 센티미터, 킬로미터 제곱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부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물이라던가 아니면 우유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활에서 좀 접근했었다면 다른 부분들 있죠? 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들 그래서 우리가 1리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1리터는 10 대시리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천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와 시간에 관련된 단위 한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픈리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할픈리의 개념은 바로 소수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숫자들을 주고 변환을 해라 라는 모두령의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단위에 관련된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앞에서 저희 기초 연산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하위 능력 두 번째로 기초 통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이런 정보를 조사를 해서 자료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만약에 어떤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가 많이 선호한다던가 혹은 이 상품에 대한 적정한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할 때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다른 조직과 무언가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판매 전략을 수립할 때 혹은 우리가 이런 판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맞추어 나가면 더 많은 상품이 팔릴까 또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초 연산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계죠. 그래서 통계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평균, 그죠? 평균을 구한다거나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오차 이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 통계 능력을 통해서 또 우리 이 수리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통계 능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걸 이렇게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평균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균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고 그리고 분산 다음에 표준 편차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분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 한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여러분 암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 구하는 법, 분산 구하는 법, 표준 편차 구하는 법 그리고 그 주어진 지표, 그러니까 도표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해석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나오죠 여러분.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나 도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업무에 반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주어진 도표를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도표 분석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프를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래프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우리 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봐왔던 패턴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우리가 변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추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증감 추위예요. 증감 추위라는 거는 증가하고 감소한 어떤 그 추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증가하고 감소했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가, 그죠? 그리고 감소, 그리고 다시 증가,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증감 추위를 볼 수 있고 사실 이렇게 한글로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선 그래프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자료 해석부터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증감폭, 증가량, 증가율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빨리 문제를 좀 접근하고 풀려면 바로 이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혹시 선생님들이 거속시 설명하면서 또 제가 거속시 이런 얘기하면 아 벌써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가파른 산이 있고 좀 이렇게 완만한 산이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할 때도 아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가파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힘이 더 들겠죠. 하지만 완만한 산을 올라갈 땐 그래도 조금은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게 뭐다? 가파르다라는 거는 증감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좀 완만한 데는 어떨까요? 그 증감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증감추위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한 기울기 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선 그래프 다음으로 또 많이 비중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막대 그래프죠. 우리 막대 모양이어서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대 그래프가 정말 좋은 부분은 선 그래프는 기울기나 증감추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봤을 때 높낮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작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매출액인데 하나의 어떤 매출액이 아니라 각 부서, 영업소마다 상품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도 1, 2, 3번 영업소에서 A 상품 중에서는 1번 영업소가 매출액이 높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한눈에 뭔가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원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죠. 특히 이 문제는 어떤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비율이에요. 구성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비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원 그래프에서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당연히 어때요?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이 차지하고 있는 전반 이 전체 원 그래프를 우리가 100%라고 봤을 때 이 면적에 따라서 차지하는 게 크다라는 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그래프는 지금처럼 어떤 비중을 나타낼 때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점 그래프인데요. 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렇게 조건, 조건들이 되게 많고 점들이 막 이렇게 놓여있다 보면 이거 언제 파악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매출액이라고 나와있고요. 여기는 매출액 대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 광고 비율이에요. 그럼 매출액이라는 고정 그죠? 고정된 기준이 있고 그 고정된 기준값을 기반으로 광고비하고 영업이익률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여러분 점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고비는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비율이 커지는 거고 영업이익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천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고비는 지금 아래쪽에 있지만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와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천안 같은 경우는 광고비의 비율보다 비율하고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실 지금 대각선은 Y는 X라는 그런 그래프 원점 그래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원점을 지나가는 또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아 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 막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을 먼저 생각하면 수리가 어려워지니까 0일 때 0이고 그냥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인 그냥 원점을 지나가는 이 Y는 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 점들의 분포가 어떻게 놓여있나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다면 위로 갈수록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비가 훨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특성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사형 그래프인데 사실 방사형 그래프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좀 가끔 정말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양이 지금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던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얘가 반경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들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년, 18년, 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하나만 보자면 지금 여기 회색깔 2017년에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2018년에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2019년에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변동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사형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주 출제되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도표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어때야 돼요? 도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성도 할 수 있어야겠죠. 특히나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문서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를 비교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표를 분석한다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본다면 반대로 내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그거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듈형이라던가 아니면 피듈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들을 주고 그 조건에 맞춰서 제대로 작성한 그래프를 찾는 유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기초 지금 하위 능력 우리 수리 능력에서 하위 능력 4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문항별로의 어떤 비중 그리고 이 하위 영역별로 내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지 않나 요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기초 연산 능력에서는 기본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우리 기초 통계 능력에서는 평균, 분산, 편차 그리고 도표 분석 능력에서는 그래프별로 내가 봐야 되는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그래프나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초 연산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응용수리. 응용수리인데 이상하게 분명 배웠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수리는 좀 멀리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용수리에서 가장 좀 빈도가 높은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인데 이 용어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최대 공배수, 최대 갑자기 공배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두 개가 헷갈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약수하고 배수를 먼저 생각하면 약수가 더 많을까요? 배수가 더 많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수의 개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요. 곱했을 때 나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수들. 그죠? 근데 배수는 어때요? 그냥 끝도 없이 나와요. 무한대예요. 뭐 끝이 없어. 쭉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동장이 있어. 여기다가 간격별로 나무를 심어야 돼. 몇 개나 심을 수 있나요? 했는데 여기서 배수를 구하고 있다? 이건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이 길이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2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이 10이라는 이 길이 안에 이 간격을 몇 수로 해야 돼? 나무를 몇 개를 심을 수 있냐? 이걸 구하는데 12보다 더 큰 수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사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배수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약수로 풀어야 돼요? 더 큰 수를 찾아야 되는 개념에선 배수가 맞지만 더 작은 수를 찾아야 되는 개념에선 당연히 어때요? 약수로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약수하고 배수는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수, 소수. 소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분명 배웠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수는 분명 아는데 소수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일단은 약수가 개수가 두 개인 걸 우리가 모두 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 3, 5, 7, 그 다음에 9 아니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2, 3, 5, 7, 9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1, 13, 17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1과 낮아 10만을 약수로 갖는 수들을 바로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은 소수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기 때문에 1은 그냥 1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들 즉 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6과 같은 수 있죠? 얘는 약수가 4개나 나오잖아요. 이런 수들을 저희가 합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호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서로소 서로소라는 거는 약분이 안 되는 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5분의 3이라는 이 수를 더 이상 약분할 수 있나요? 없죠? 이런 수들을 저희가 서로 약분을 더 이상 되지 않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을 저희가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최소공배수 이런 거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12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얘를 2로 한번 나누면 6 들어가고 2로 한번 나누면 3 들어가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서 3으로 끝나죠 사실. 그럼 12는 2를 두 번 곱하고 3을 한 번 곱했어요. 이게 소인수분해예요. 소인수분해라는 뜻 자체가 소수로 분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소수 뭐 있다고요? 앞에서 2, 3, 5, 7, 10일 이런 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소인수분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하고 요일에 관련된 문제는 가끔 정말 출제가 되는데 시간을 분호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초로 바꾸는 이거는 계속 60을 곱해나가는 걸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달력에 관련된 문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달력을 계산하면서 몇월달이 며칠까지 있었지? 이걸 몰라서 뭘 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우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에 나와있는 튀어나온 뼈를 이용해서 튀어나오면 31일까지 있고 들어가 있으면 30일까지 있다. 이렇게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튀어나온 건 다 30일 지금 보면 이렇게 홀수로 되어있잖아요. 1, 3, 5, 7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월달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28일까지 있거나 29일까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윤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윤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끔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시간의 오차는 분명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1년을 366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년일 때만 2월을 29일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 언제 돌아오냐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윤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때는 4년에 한 번씩 29일이 돌아온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에 관한 내용들인데 수에 관한 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하는 세홀수, 연속하는 세짝수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 가장 쉬운 수를 두자, 가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0하고 1하고 2잖아요. 그쵸? 근데 숫자가 계속 커져도 좋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가지로 둘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연속하는 두 수는 상관이 없지만 세 개가 나왔을 때는 기본을 잡아준 상태에서 하나는 빼주고 하나는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계산기가 더 쉽다. 그리고 자리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땐 항상 그 자리수까지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자리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자리수까지 곱해서 해줘야만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집합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집합문제를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수학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이 너무 많아. 근데 외워지지도 않아. 외우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자꾸 응용돼.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합집합이라는 것과 교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전체가 있으면 이 전체 안에는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이 있게 되는데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A한테도 들어있고 B한테도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A하고 B를 더하게 된다면 이 겹쳐진 부분은 두 번이나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집합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이 N이라는 거는 개수예요. 넘버, 넘버. 우리 넘버라는 표현을 약자로 해서 N이라고 하는 건데 교집합의 개수, A의 개수, B의 개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체 집합에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바깥 부분 있죠? 이 바깥 부분은 여러분 그러면 뭐에 해당이 될까요? A하고 B가 아니라 그냥 이 바깥에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A와 B의 합집합이 아닌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번엔 뭐예요? 세 개짜리 나왔어요. 또 세 개짜리 나오면 어떻게 세 개짜리는 나 안 해봤는데 또 이러신 분들 계신데 세 개짜리도 그냥 우리 앞에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그냥 세 개를 그려봐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세 개 그린 다음에 이것도 우리 한 번 이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면 A하고 B 이렇게 한 번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A하고 C도 한 번 들어갔고 B하고 C도 이렇게 한 번 들어갔어요. 어? 이거까지 이제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가운데 트리플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얘는 A하고 B 교집합 부분도 한 번 그 다음에 A하고 C의 교집합 부분도 한 번 B하고 C의 교집합 부분도 한 번 이게 세 개가 지금 세 번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여기도 한 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 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 번 들어가고 자 그러면 세 번이나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갯수가 2였다면 우리는 원래 2만 더해야 되는데 얼마를 더해버린 거예요? 6을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교집합을 다 빼면 마지막에 세 개짜리는 우리가 다 뺐기 때문에 다 뺐기 때문에 이를 어차피 한 번은 더 해줬어야 되는데 다 빼게 되면 결국에 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구간을 아예 우리는 안 더한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갯수를 빼먹은 거니까 그래서 이 트리플 구간이 지금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은 더해주자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또 유형이 바로 일의 양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의 양 문제는 기본부터 응용 또 심화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듈형에서는 응용수리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죠. 일단 여러분 A가 만약에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데 8일이 걸렸다. 그럼 이 친구는 하루에 8분의 1만큼씩 일하는 거죠. 이렇게 또 설명했을 때 어? 왜지? 이럴 수 있어. 자 그러면 전체 우리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여기가 8일이야. 스타트를 했어. 그래서 하루 이렇게 일을 해서 8일 동안 일을 했대요. 그럼 8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하루에 하루에 얼만큼씩 일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얘를 8조각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한 조각이 차지하는 게 8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항상 분의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만약에 6일이 걸렸다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와요? 둘이 같이 일하거나 뭐 누가 먼저 일하고 누가 나중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의 완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1이 완료되었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왜 항상 우변을 1로 둘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일의 완성이 1로 나오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100 중에 100을 완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분하면 항상 얼마 나와요? 1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빨간 글씨로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약간 무섭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응용수리에서 여러분들과 그러면은 이제 꿀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회용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에서 꿀팁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거속시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고 또 많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하고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은 하나인데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끼는 그래서 가장 기본 공식은 저렇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써줬던 곡식 기억나시나요?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 곱하는 거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그래서 분할된 거 기반으로 공식을 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속력이 바뀌는 경우와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속력이 바뀌는 거는 내가 몇으로 가다가 몇으로 바꿨어. 더 빨리 가려고. 그런 식으로 속력이 바뀌었을 때는 처음에 갔던 속력으로 걸렸을 때 시간과 바뀐 속력으로 가는 데 걸린 시간은 결과적으로 총 시간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속력이 바뀌었을 때 거리는 일정해요. 거리가 일정한데 이만큼을 A로 가다가 이만큼을 B로 갔는데 시간은 몇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속력이나 거리로 두고 푸는 것이 아니라 총 걸린 시간으로 두고 푸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몇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거는 항상 뭐가 되냐면 누가 먼저 나갔는데 누가 따라 나갔는데 항상 따라잡아. 그럼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뒤에 출발한 친구가 어때요? 속력이 항상 빨라요. 그럼 먼저 나간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먼저 나간 친구보다 늦게 출발을 하더라도 결국에 이 친구를 따라잡았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둘 다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잡았다라는 거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속력이 느린 친구가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어디다 뭐를 더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짧게 걸린 거리가 결국에 먼저 나간 친구가 시간이 더 걸리고 나중에 나간 친구가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A분 후에 Q가 출발해서 X분 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더한 게 결국에 Q가 나중에 나간 친구가 X분 동안 간 거리와 같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주보고 출발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경우 있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해서 만났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둘의 이동거리를 더한 게 총 이동거리가 나오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트랙 문제 많이 나오죠. 호수, 트랙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체 스타트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은 결과적으로 X분 동안 걸은 거리의 합 둘이 이렇게 반대로 누가 누구보다 빠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총 이동거리를 보게 되면 이 트랙 한 바퀴만큼의 둘레의 길이를 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항상 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속력이 빠른 애가 벌써 한 바퀴 돌았을 때 속력이 느린 애는 어때요? 아직 많이 못 갔어. 그쵸?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애가 한 바퀴 이상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속력이 느린 애가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빠른 애에서 느린 애를 뺐을 때 결국에 이 트랙의 둘레만큼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도 문제로 넘어갈게요. 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공식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많이 풀게 돼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과연 이 공식을 계속 외우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 선생님은 계속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요? 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식 외우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만약에 커피를 사 먹었어. 근데 그 커피 안에 원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궁금해.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좀 진하게 먹고 싶으면 샤츠가 하잖아요. 그 얘기는 원두의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쉽게 생각해서 농도가 크다라는 거 점점 커진다는 거는 소금의 양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커피 안에 원두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커피에다가 농도를 곱하면 결국에 그게 소금의 양이 나오게 된다. 이 원리를 이해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제가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커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커피 안에 농도가 몇 프로인지만 알면 그 양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시는 게 좋고 가장 또 특이점 왜 소금물도 아니고 농도도 아니고 소금의 양으로 공식을 우리가 항상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이 농도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기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형으로 보게 되면 물을 더 넣거나 증발했을 때 자 물을 넣었을 때는요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농도가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걔를 그냥 0으로 두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도가 어차피 0이야. 소금물이 예를 들어 소금물 200g의 농도가 원래 8%였다.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X만큼 집어넣었다. 근데 어차피 얘는 농도가 뭐라고요?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너나 마나 너나 마나 그죠?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그냥 0이야. 그럼 이 얘기는 내가 원래 있었던 소금물에 물을 집어넣은 것과 얘는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한테 물을 집어넣은 이 200 플러스 X 그리고 곱하기 얘가 만약에 물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농도는 내려가겠죠?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얘의 소금의 양과 얘의 소금의 양이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잠깐 예시를 본다면 얘의 소금의 양이 16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1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6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6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모는 얼마다는 얘기죠? 3분의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원리로 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섞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소금물하고 어떤 소금물을 섞었더니 뭐가 나왔다?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둘이 섞으면 농도 변화죠. 그런데 물은 더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 100g하고 200g이었으면 300g이 되잖아요. 물 같은 경우 소금물은 그런데 농도는 분명 변하거든요. 얘가 뭐 몇 프로 얘가 몇 프로인데 얘가 몇 프로 그런데 안 변하는 거 여기서도 또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있던 소금과 여기 들어있던 소금은 결국에 이 소금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한다면 농도 문제는 뭐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30초 안에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농도가 다른데 비커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푸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경우도 앞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얘네 둘을 소금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섞었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섞었다. 그랬을 때 구하시오 하면 우린 항상 이걸 기반으로 뭘 푸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연립방정식이 관건이죠. 연립방정식만 잘 푼다면 쉽게 계산까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제일 좀 난이도가 높은 거 농도에서 가장 좀 저는 만약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소금물에 소금을 더 집어넣는 경우 앞에서 제가 소금의 양은 변화가 분명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소금을 넣으면 당연히 소금의 양이 변하지.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농도도 변해 소금물도 변해 소금도 변해 다 변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꿀팁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원가정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끔 나는 아예 이 문제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만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정가는 원가 플러스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정가하고 원가의 차이가 뭘까?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가는 정한 가격이에요. 정한 가격. 그리고 원가는 원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서 원래 가격에다가 내가 이익을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서 정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원래 정해져 있는 원가는 그대로인데 내가 거기다 이익을 뭐 500원을 붙일지 2000원을 붙일지에 따라서 정가는 충분히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원가에다가 나는 얼마의 이익을 붙이겠다. 그래서 뭐 A1이라는 원가가 있었다면 거기다 나 B%만큼 이익 붙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원래 A라는 원가에다가 이 원가에 대한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묶어서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B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근데 난 이게 뭔가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할인이라는 건 그럼 반대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깎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B%만큼 할인됐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만 뭐 외우실 필요도 없죠. 이익은 붙여주고 할인은 빼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단리법, 복리법 나오는데 이거는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증감량 문제인데 학생수 문제라던가 아니면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크루팁을 넣어뒀는데 이거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만약에 항상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에서 작년 총 학생수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학생수 기반으로 몇 퍼센트가 증가했고 몇 퍼센트가 감소했고 이런 류를 알려줍니다. 증감류를. 그리고 나서 올해는 결과적으로 몇 명이 됐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일단 식을 세우게 되거든요. 연립방정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증감량 문제라는 거는 수를 얘기하죠. 수. 무슨 수? 학생수. 근데 학생수는 여러분 막 분수나 소수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자연수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 풀 때는 배수 판정으로 풀게 되면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꿀팁에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 개념으로 풀면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응용수리에서 경우의 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첫 번째 합과 고배 법칙에서 합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또는이냐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또는과 동시에 차이가 뭐예요? 또는이라는 거는 A만 일어나거나 B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라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 2, 3, 4가 적힌 카드 4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의 개수. 그러면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나는 두 자릿수의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카드를 두 장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시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처음에 고를 수 있는 내가 어떤 하나의 카드를 고를 수 있는 게 뭐 4가지였다. 그 다음에 3가지였다.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이 또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 거. 중복순열은 사실 고등과정이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긴 너무 쬐끔만 나와서 예시를 다시 든다. 뭐 이런 거. 자, A, A, B, B, C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문자를 그냥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5팩토리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팩토리얼 혹시 개념 모르시는 친구들은 교재 이용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A에 지금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A나 이 앞에 있는 A나 뒤에 있는 A나 똑같은 A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먼저 뽑든 얘를 먼저 뽑든 그죠? 같은 A 아닌가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로 뽑나 얘로 뽑나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하나하나로 셌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자? 중복된 거를 나누어주자. 그래서 같은 문자가 들어있는 개수만큼 다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도 2개, B도 2개니까 이팩, 이팩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 다음에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바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순열, 원탁배열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원탁배열은 사실 저는 그냥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긴 합니다. M-1! 자, 그런데 이렇게 밑에 예시를 드러놨어요. 만약에 4명이 앉는다고 했을 때 공식에 적용하면 4-1!이니까 3! 나와서 6가지 나오죠. 자, 그런데 어? 강사님 왜 여기서 M-1!이에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 원형에 앉히는 지금 가지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맨 앞에 1, 4, 2, 3 순으로 지금 원탁의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여기서는 2하고 3의 위치만 바뀐 거예요. 얘는 1, 4 얘가 3이고 얘가 2, 3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 1, 2, 4, 3 얘는 1, 3, 4, 2 얘는 1, 3, 2, 4 그리고 얘는 1, 2, 3, 4 이 6가지는 지금 다 다른 6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러면 지금 아까 뺐던 왜 지금 4팩이 아니라 왜 하나가 빠졌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해주세요. 지금 그냥 첫 번째 1, 2, 3, 4 만약에 이렇게 앉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앉히면 어떻게 돼요? 위치는 분명 변했어요. 1의 위치와 4의 위치 이런 식으로 위치는 변했지만 우리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 뭐예요? 1, 2, 3, 4죠? 어떻게 돌리든 1, 2, 3, 4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결국에 같은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AA 두 개 똑같이 봤던 것처럼 위치는 바뀌었지만 회전을 했을 때 결국에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몇 개 나오겠어요? 네 명이 앉았으니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전체 네 가지에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를. 그래서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항상 나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럼 똑같아요. 5명을 앉힌다 그러면 5명이 앉힐 수 있는 거에서 나 자신만큼 빠진다고 했으니까 5개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5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5팩이 5, 4, 3, 2, 1이잖아요. 그쵸? 곱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나 자신만큼 나눠준 거예요. 5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이 돼서 4팩이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순열의 공식이 왜 M 마이너스 1이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제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이제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끔 이제 이런 거 물어봐.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거 외우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용어를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 나도. 그래서 조합이라기보다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 순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조합이라는 거는 콤비네이션 막 섞여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남자 3명과 여자 2명 중에 남자 2명, 여자 1명을 뽑아야 돼. 그럼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단 남자 3명, 여자 2명이면 전체가 5명이네. 근데 5명 중에서 그죠? 5명 중에서 남자 2명하고 여자 1명을 뽑아야 된대. 그런데 지금 남자를 뽑으려고 했더니 남자는 3명밖에 없거든. 그럼 생각해봐요. 남자 2명을 뽑을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남자 지금 3명 있다며. 그럼 남자 그중에 1명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아니에요? 1명을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 2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지금 2명 있잖아. 2명 중에 1명을 뽑는 가지수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6명, 얘는 2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용어보다는 문제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 다음 확률로 넘어가게 되면 확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사실 앞에서 경우의 수를 잘 풀 수 있어야만 확률도 잘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나와야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1이 완전히 끝났어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100분의 100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확률은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수 1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1보다 작은 수 그리고 0보다 큰 수 확률이 아예 0%라는 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값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500원짜리 동전을 연속해서 3번을 던진다. 그랬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앞뒤, 앞뒤, 앞뒤 이걸 가지고서 3번이 나오니까 전체 가지수는 8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앞면만 나와야 된대요.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첫 번째가 앞이거나 첫 번째가 뒤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8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사 거는 항상 반대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적어도 한 개는 홀수래요. 우리 주사위에서 홀수가 몇 개 있지? 1, 3, 5 자 그러면 적어도 한 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홀수 나와도 되고 두 개가 나와도 되고 세 개가 나와도 되고 어? 그럼 이거 다 구해야 되네. 그죠? 그러면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그거의 반대는 뭐냐면 짝수가 나오게 되면 얘는 홀수가 아예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빵개!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빼게 되면 결국에 무조건 홀수는 적어도 하나는 나오는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적어도 이런 표현 나오면 이 문제에서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확률에서는 더샘의 개념도 나오는데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이론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자료해석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료해석은 사실 저는 응용수리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 보통 나오는 유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봐야 하는가 제가 맨 앞에 이론에서 우리 기초연산, 기초통계, 자료 이해, 자료 분석, 도표 분석, 도표 이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를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 혹은 이런 어떤 주어진 조건을 보고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결국에 우리가 약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문제 파악을 잘하고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해석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대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료해석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목하고 단위하고 항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제목을 제대로 안 봐서 단위를 제대로 안 봐서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료해석에서는 항상 제목이랑 단위를 잘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밑에 당구장이나 별표로 되어 있는 각주가 나와 있다. 정말 중요해요. 그 얘기는 각주를 이용해서 풀란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주가 나왔을 때는 꼭 꼭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목을 통해서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이 표에서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껏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전시용 아니잖아. 여기서 나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 우리 표 왜 만들어요. 통계 왜 내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면 그쵸? 이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겠구나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지 아 어차피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순간 선지를 내려가서 보면 그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유형이 특별한 경우에는 항상 뭐냐면 이 각주 추가 정보가 이뤄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각주가 있고 뭔가 정보들이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별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기가 없는 문제와 보기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고르는데 보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수리 계산형 말 그대로 진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금액을 구할 수도 있고 비율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연결형 문제인데 ABC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거 그래서 빈칸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이런 패턴의 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단위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비와 증가율 그래서 구성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로나 세로의 합의 총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전체 100% 중에 얼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증가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퍼센트라는 거는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그 수량이 가지는 양 그래서 우리가 100 중에 얼마 이걸 물어보는 게 비중이라면 퍼센트 포인트는 예를 들어 뭐 위에서는 3%가 나왔는데 밑에서는 3.6%가 나왔어. 그럼 이들의 퍼센트 포인트는 0.6%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 간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용어들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해서 요거를 좀 나타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증가했다, 성장했다, 상승했다, 신장했다 다 같은 말. 감소했다, 하락했다, 위축했다, 후퇴했다 다 같은 말. 증감, 변화, 변동, 등락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증감추위, 변화추위, 등락추위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증가폭과 증가폭과 증가량은 같은 얘기겠죠. 우리가 아까 선생님 기울기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증가폭이라는 건 이게 얼마나 증가했어? 라는 그 수치를 나타낸다면 그걸 가지고서 증가량이나 증가율까지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증가세, 증가속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증가폭, 감소폭, 증감폭 이거 다 다른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증가폭하고 감소폭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제가 그냥 수치만 나열한다면 뭐 이번에 5만큼 증가했고 뭐 마이너스 8, 뭐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증가량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증가폭이 가장 큰 건 뭡니까? 하면은 얘가 되겠죠. 증가폭 그 다음 감소폭이 가장 큰 거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되겠죠. 여러분 감소폭 근데 여기서 증감폭이 가장 큰 거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증가한 것과 감소한 거에서 가장 폭이 큰 거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증감폭이라는 거는 절대값으로 보시면 돼요. 음수, 양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줄 숫자 중에서 가장 폭이 큰 거 그럼 얘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폭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서 증가냐 감소냐 혹은 증감이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골라줘야 돼요. 밑에 있는 증가율, 감소율, 증감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감률은 증가를 했든 감소를 했든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거 이걸 고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꾸준히, 계속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지속적이라는 거, 꾸준히 라는 거, 계속, 연속, 매년, 매분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10번 중에 9번을 증가를 했어. 지금,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감소했다. 그러면 얘는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무조건 다 플러스여야 된다면 대체로 이런 추세이다, 이런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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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뭐 이렇게 10개가 나왔을 때 중간에 약간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대체로 봤을 때는 증가가 더 많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 미, 왜 이런 사실 한자 용어인데 얘는 여사건을 묻는 거예요. 아닌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닐 경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뭐뿐이, 뭐뭐만이 이건 뭐예요? 언니죠, 언니. 언니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게 있느냐. 그리고 뭐뭐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래서 각각의 뭐뭐에서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냥 얘만 보자. 나만 보자. 이거 좀 이기주의네. 그렇죠? 개인주의? 어쨌든 나만 보자.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급이라는 거는 뭐보다 뭐가 더 크다 작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전년 대비 얘기했던 거 있죠. A 대비 B, A당 B, A에 대한 B의 비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분모에 A, 분자에 B를 두고 우리가 A분의 B를 구하게 되는 게 바로 A 대비 B다. 그래서 전년 대비 문제 풀 때 자주 나오고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표하고 이제 그림. 앞에서 그래프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아까 우리 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에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고 막대 그래프냐, 선 그래프냐 아니면 점 그래프냐 이런 특징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주나 아니면 추가로 준 정보들이 있다면 정말 얘는 이거지 하면서 푸셔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봐야지 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컷 풀어놓고 나중에 각주 확인 안 한다거나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서 절대 추가적인 조건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실 때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1, 2, 3, 4, 5번 중에 몇 번부터 봐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뭐 가끔 강사님들이 뭐 5번부터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뭐 3번부터 보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파악을 했고 그 다음 선지를 봤는데 선지에서 대부분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추이를 물어보는 거 혹은 전년 대비 구하는 거 혹은 아까처럼 증감률, 증감폭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계산하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오지선다에 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사실 전년 대비 그나마 좀 빨리 풀 수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전년 대비부터 풀라고 해요. 그런데 자료 해석도 잘 풀다 보면 1, 2, 3, 4, 5번 중에 왜 이런 거 있잖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는 5개 중에 4개는 옳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한 게 예를 들어 1번, 3번에 있었다. 그럼 난 이건 안 본다는 거지. 생각해 봐, 여러분.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5개 중에 하나가 옳지 않으면 4개가 옳은 거라고. 그런데 옳은 거에서 쉬운 것들을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엄청 쉬운 거에 답을 넣어놓은 건 난이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먼저 보기보다는 이렇게 제끼고 나서 예를 들어 2번이 전년 대비였다. 그럼 전년 대비 먼저 봐. 혹은 2번, 4번이 전년 대비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번하고 4번 중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는 2017년 전년 대비고 하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 대비 비율이 가장 큰 거. 뭐부터 하겠어? 당연히 2번부터 풀어야지. 얘는 5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2번 풀었는데 안 나왔어. 얘 오른 거야. 그러면 바로 5번이 만약에 계산 문제였다 하더라도 5번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니까.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이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사실 쉬운 거는 이제 제끼고 오히려 이렇게 선지를 봤을 때 이런 맥락을 좀 보면서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선지와 나중에 풀 수 있는 선지를 좀 구분하는 이런 유형들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료 해석도 선지를 5개를 다 보고 푸는 그럴 일이 생기질 않아요. 보통 2개 아니면 3개만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문을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거는 선지를 선택하는 꿀팁이에요. 몇 번부터 보자는 없습니다. 내가 잘 풀 수 있고 내가 선지를 분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시간 단축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문제, 특수형 문제 그리고 자료를 많이 파악해야 되는 문제 특히 자료를 많이 보고 파악을 해야 되거나 빈칸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스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료 해석에서 우리가 수리에서 전체 열 문제가 나오는데 응용 수리의 비중과 자료 해석의 비중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4대 6 정도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응용 수리는 100% 다 맞춰야 될 거고 자료 해석에서는 한 80-90%를 맞추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스킵해야 되는 문제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의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서 쭉 설명했던 자료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뭐 외워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계산에서 내가 잘 푸는 추론 혹은 자료 계산 혹은 그냥 계산 수리 계산 아니면 어떤 조건을 주고 그거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풀 수 있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수리 능력에 관련된 핵심 이론 응용 수리부터 자료 해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꼭꼭 언급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령에 나오는 문제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단위 환산이라던가 아니면 개념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만약에 뭐 기초 연산이 어디에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모두령에서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리 능력 반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